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인피니트 멤버였던 이호원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구요. 이호원씨 사주 12년 양띠해에 태어났구요. 신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로 태어났는데 묘월의 정화는 조금 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간목보다 경금을 먼저 보고 간목을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화룻불이라든지 모닥불 같은 형성화되어 있는 열기를 감당하는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어있는 나무보다는 말라있는 나무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금은 바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신금도 역시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금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미풍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신금은 날카롭게 부는 바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봄철에 불면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묘월생이 청간에 신금을 많이 받다라는 것은 냉기가 풀풀 날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동식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거나 창간에 신금이 이렇게 떠 있을 경우에 특히 겨울생들 같은 경우에는 냉동식품 관리하는 일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리고 신금은 날카로운 가위나 칼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위나 칼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한다거나 또는 묘목이 물상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위질하는 미용업 종사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수입니다. 예, 그럼 일반인일 경우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구요. 묘월 그랬으니까 격으로는 편인격 그랬죠. 편인격의 적성은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작사, 작곡, 기획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요.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재, 용신 그러거든요. 격으로는 저 신금은 용신이 투간됐는데 되는데 두 개가 나와서 하나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논할 때 주로 쓰거든요. 특히 이제 소속 기관을 갖고 움직이는 분, 이것이 이제 격에 대한 격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편인격의 편재, 용신 이러면 금융업 종사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 직업을 유추하는 경우, 격으로 유추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구요. 편재는 원래가 유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는 것을 좋아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편인 그랬으니 예술적인 방면에서 노는 것을 좋아함 또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직업군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가수가 될 수 있는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구요. 17세부터 32세까지 들어오는 운이 식상운이에요. 대운이라는 것은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추거르 환경은 환경에서 뭔가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육신적으로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원래 식신상관은 예술, 표현하는 것, 끼 부리는 것, 활동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식신이라는 것 또는 대운이 상관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에 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운을 유추할 때 용희신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이러한 환경입니다 라고 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신운을 만났으니 열심히 근면히 노력하는 예능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구요. 대신 격이라는 원령을 키우지 않고 격용을 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원령, 세상, 격용,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키운 게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키워준 것이 격용을 생활운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키웠으니 조직에서 인기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격을 키운 것이 아니라서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았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주변에서 조력해주는 그런 운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화가 미토의 근을 내리고 있고 묘미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저 미토가 깨질 때 일간의 기반이 깨질 수 있어요. 충년이 오거나 순년이 오거나 또는 4년이 왔을 때 주로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운으로도 날 때. 그래서 이런 시기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작년이 순년이었네요. 그러면 한 번쯤 저 건강 같은 거 한 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자기 기반이 깨질 수 있으니 성급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일단은 4년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뱀띠 해가 오면 사는 겁제죠. 겁제가 재성이 합을 했으니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기반이 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뱀띠 해가 되면 투자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게 이 팔자이고요. 일단은 운의 흐름이 이제 자해 이렇게 운이 흘러가죠. 그러면 격생하는 운으로 갑니다. 이제 와서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요. 그러면 노는 물이 넓어집니다. 즉 흔히 말하는 한류 바람 탈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운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기해년이죠. 기해년이 왔기 때문에 해묘이 복국을 이뤘습니다. 새로운 계약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화, 변동 가능합니다. 외국으로 인지도를 넓힐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연기자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가수보다는 인성은 수용성. 즉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높아요. 그래서 연기적인 감성 뛰어나고요. 편인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 세계 이것을 표현하는 데 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사, 작곡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운의 흐름 자체가 격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애정 문제, 애정 문제. 인성격이 원하는 것.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제 다한 것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것이 충돌하기 쉬운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인성 원령이기 때문에 인성이 약하다고 보지가 않아서 마음에 남는 사람. 즉 과거의 인연을 잘 잊지 못함.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 다 하니까 눈 앞에 있는 사람도 잊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변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이대기를 원하지만 들이대면 싫어하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잘 통하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운에서 올해 습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누군가 만나게 되면 결혼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은 37세 넘어서 하면 좋겠는데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운에서 만나면 길게 가니까 결혼까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넘기면 2023년 운에서도 결혼을 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37세 대운 가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에 대한 성품 이런 것을 논할 때 재성이 천간에 두 개 떠 있죠. 그러면 여자가 생기면 늘 두 명이 같이 와서 헷갈리게 해요. 이것이 둘 다 애인이 되지 않고요. 헷갈리게 하고 떠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를 주로 만나냐 이 심금심미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세지죠. 세지 그리고 신묘는 절지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애인은 썩 좋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잘난 여자라고 보기보다 허우대만 좋은 즉 이쁘기만 한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애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결혼 상대자는 장생지에 있고 귀인이죠. 천월기인 이러면 배우자가 애인보다 더 좋아요. 즉 연애는 잘 못하는데 결혼은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묘유충하고 충을 하죠. 그러면 시부모 모실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모시면 고부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 모실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독립해서 사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일단 결혼은 세운으로는 올해 조금 유력하고 2023년 유력하지만 대운으로 보자면 37세가 넘어야지 결혼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자를 만나기에 좋은 때가 올해나 2023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결혼을 논하게 되는 것은 이제 37세 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인성격인데 재성으로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고 밝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편이니까 우울한 면이 있어요. 또는 똥꼬집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좋아 좋아 좋은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고집쟁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운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올해 기해년 기토 식신 격용을 생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하는 운 지지해수 해묘미합 인성관합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조직 간의 새로운 계약 체결 좀 단위가 큰 영화나 드라마 계약 체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 넘어서 가을쯤 넘어서 10월 정도 될까요?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올해 딱히 뭐 생각나는 건 없고요. 내년이 경자년 음 정제 무언가 자신의 재능에 대한 불만으로 열심히 재능 개발할 운 지금까지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지지로 자수는 원령의 형살 여자 조심 보통 자묘 형 이러면 그런 거죠. 성격 뭐 이런 건데 조심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폭댐주의 내년 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운이 나쁘게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일단은 지금 시기가 묘충하는 시기라서 계약이나 이런 걸로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할 때인데요. 그 시기가 2025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 정도에 사람 너무 믿거나 그러면 너무 먼 얘기긴 해요. 2025년 그러면 앞으로 6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뭔 얘기 잊어버리시고 눈앞에 있는 일거리 열심히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가을쯤 되면서 건강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걸로 인피니트 이온시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